서울대병원은 의대증권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이 계속됨에 따라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배정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대병원은 온라인 게시판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수렴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.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말 기존 500억 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2배로 늘리는 한편 병동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 등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왔습니다.